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대망의 실전문제은행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정보방기사 산업기사 저자 박성호이고요 익히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라고 참 수고했습니다 거의 한 700페이지를 우리가 소화해내고 이제 마무리 막바지 정리를 하러 왔습니다 자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잘 참고 편하게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모의고사를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 6인데 그 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 1회 그 다음 2회 3회 그리고 1회 기출문제 정보관계사 기출문제 보건문제하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 이렇게 해서 다섯 회분이 있어요 문제수로 말하면 거의 한 500문제에 육박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실전모의고사는 강의부터 들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고 문제부터 풀고 또 채점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교재를 펴서 그리고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강의부터 다 듣고 문제풀이 한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 6 실전문제은행 첫 번째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실전모의고사 1회 자 제1과목 시스템 보아부터 나가는 거죠 자 1번 자 다음은 운영체제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기역 미은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박스 한번 볼까요 자 기역 하드웨어에 의존된 가장 하위 단계 수준 자 하드웨어에 가장 하위 단계 수준 벌써 느낌이 오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운영체제의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을 거고 자 하위 단계 수준으로 프로세스 스케이지링을 통해 실행 가능한 프로세서를 추적 관리한다 벌써 느낌 왔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낌 왔을 겁니다 그렇게 고난이도 문제는 아닙니다 자 기역은 볼까요 자 중앙시스템과 외부와의 효율적인 통신 방법을 제공을 한다 외부와의 통신 외부와의 통신 자 왔었죠 자 그러면 기역은요 네 맞죠 프로세서 관리가 되죠 하드웨어와 가장 가까운 계층이었습니다 운영체제 5계층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문제도 출제가 한번 됐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는 당연히 입출력 장치겠죠 외부와의 효율적인 통신하는 것은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기역 프로세서 관리 그리고 니은 입출력 장치 관리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박스 보시면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다른 계정에 의한 변경이나 위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트러로 가용 메모리의 하위 값을 나타낸다 여기에 보인다 1번 바운드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2번 데이터 명령의 베이스 레지스트리, 레지스터, 3, 태그 부착, 아키텍처, 4, 페이지,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번 바운드 레지스터, 또 2번 데이터 명령의 베이스 레지스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구조 첫 단원에서 한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기억을 한번 보시고요 일단 2번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다른 계정에 의한 변경이나 위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터로 이랬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가용 메모리의 하위 값을 나타낸다 2번 데이터 명령의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설집을 볼까요 여러분들 6-72 페이지 보면 2번의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엿긋질렛 문제로 한 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까요 중앙처리장치 내부의 임시 기억장소로서 뭐가? 레지스터 임시 기억장치라고 해서 기억장, 중앙처리장치 내부에 있다는 거 그것도 또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나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는 메모리의 일종이다 이게 레지스터의 정의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번지 레지스터 한번 볼까요 주기역장치의 번지를 기억을 한다 다시 보고 기억 레지스터 주기역장치에서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호출하여 저장을 하고 명령 레지스터 중앙처리장치에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한다는 거 명령 개수기 이것은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변지를 기억 아주 산기 연산의 결과를 임시로 저장한다 아주 산기 범용 레지스터 다목적으로 범용이니까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고 인덱스 레지스터 유호번지를 상대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을 한다 베이스 레지스터는 유호번지를 절대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하고 상태 레지스터 CPU의 각종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레지스터로 각 비트별로 활당하여 플래그 상태를 나타낸다 여러분들이 이 해설집도 차분하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할 때도 한 번씩 해설을 다 보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아주 상세하게 하는 친절한 강사라는 거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을 거야 하나하나 다 짚어봅니다 차분하게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2번은 2번입니다 정답 유닉스 시스템에서 주어진 시간 할당량 안에 실행을 마쳐야 하며 만약 실행이 끝나지 않은 프로세스는 다시 준비 키위의 맨 뒤로 돌아가 다음 차를 기다리는 스케줄링이다 이거 봐요 돌고 돌고 돈다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라운드 로빈 방식 이 스케줄링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P4 먼저 들어온 녀석을 먼저 처리한다는 거고 SJF 가장 짧은 잡을 먼저 처리하고 SRT 처리하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짧은 잡을 먼저 처리한다는 거 꼭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이 스케줄링은 어떤 걸 구분하라고 그랬습니까 스케줄링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3번으로 보면 스케줄링 기법 이론에서 했기 때문에 깊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케줄링 기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선점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비선점형이 있어요 우리가 선점형과 이 비선점형을 구분하면 되겠죠 볼까요 그럼 선점형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선점형에는 일단 라운드 로빈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SRT 그 다음에는 멀티 MLQ라든가 또는 MLF 이 멀티백큐와 멀티 피드백큐 ATFQ 이 선점형 스케줄링이 3개가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비선점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P4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점형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는 거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은 분산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제한된 자원을 여러 지역에서 공유가 가능하죠 여러 지역에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니은 간결합과 약결합으로 보았을 때 약결합? 약결합으로 볼 수 있다 왜 약결합? 항상 분산은 약하다고 그랬어요 중앙직중처리가 간결합으로 그랬어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되고 D번 D긋번 분산된 시스템에서 개별적 보안을 하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이 유지된다 분산처리는 보안에 취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 키워드입니다 분산처리는 보안에 취약하다 왜? 분산되어서 여러 군데의 시스템이 있다면 방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산처리는 보안에 취약하다 리을 분산 시스템의 연결 위상 토폴로지에 있어서 계층 연결 네트워크에서는 각 네트워크 사이트들이 트리 형태로 구속이 된다 그렇죠 이게 맞죠 그래서 D긋번만 틀리는 거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이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다음은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윈도우 레지스트리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5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여러분들 레지스트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설정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선택지에 늘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레지스트리 많지도 않습니다 6개의 퍼맷 또는 항목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H키 클래스 이즈 루트 계층은 시스템 관리 계정과 관련한 프로파일 그렇죠 프로파일 정보를 저장을 한다 아니죠 H키 클래스 루트에는 뭐예요 사용자 정보가 저장을 하긴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의 그런 정보들이 저장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틀렸고요 2번 레지스트리에 사용되는 데이터형 중 RG 사이즈는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나타내는 문자의 순서를 그렇죠 SG는 나타낸다 그리고 바뀌었고요 3번 H키 로컬 마신 자 이게 중요합니다 H키 로컬 마신 내에는 하드웨어 항목 또는 소프트웨어도 그 실행 중에만 유효한 값들을 가지는 그런 하드웨어 정보를 유지한다 그래서 H키 로컬 마신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나 그런 소프트웨어 정보를 다 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4번 H키 로컬 마신 내에는 SAM 항목은 시스템의 고유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SAM, 그저 시큐어 어카운트 메리자입니다 보안 계정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시스템 고유의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겠죠 SAM도 나중에 또 한 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론에서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었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은 유닉스 계열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를 모아놓은 것이다 옳은 것은 이게 중요하죠 6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도 되셨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6번 유닉스 계열이라고 했어요 시스템의 세 가지 컴포넌트 구성 요소죠 세 가지 컴포넌트입니다 유닉스 시스템 운영 체제를 볼 때 이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매뉴얼을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 밑에는 사용자가 명령을 내린 셸이 있습니다 셸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명령어 해석기 명령어 해석기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 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중요하고 중요한 뭐 커널이 있다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가지고 커널 커널이 존재하죠 커널이 존재했고요 가장 하위 단계로 하드웨어가 있겠죠 다른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다 이런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는 뭐 CPU라던가 또는 RAM 이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리눅스 계열의 이 컴포넌트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당연히 윈도우즈는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 셸은 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표준이 셸이 셸이에요 셸이 명령어를 해석해서 누구한테 커널에게 전달하면 이 커널은 다시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유닉스 계열에서는 이 커널이 작은 운영체제로 본다 코어로 보고 핵심 부분으로 보는 거죠 저도 이렇게 빨간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역할 기능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세 가지 컴포넌트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죠 물론 커널이 관리하는 것들은 프로세스 관리 또는 기업장치 관리 또 파일 시스템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조로서 보고 여기에서 컴포넌트는 하나 여기서 뭐를 추가한다 이 커널에서의 관리 기능으로도 볼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또 하나의 컴포넌트로도 본다는 거죠 어차피 커널이 이 파일 시스템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기업장치도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이 운영체제의 구성 구조와 또 이 유닉스 계열에서의 컴포넌트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개별적인 기능도 이론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볼 때 보니까 1번에 커널, 쉘, 그 다음 파일 시스템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른 선택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6번은 끝났고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다음은 운영체제의 커널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커널 나왔네요 여러분들 커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늘 나옵니다 1회에서도 2회에서도 커널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3회에서 특히 또 커널이 나오게 되죠 1번 자, 프로세스 매니저, 그러니까 프로세스 관리자는 Thread를 생성하고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 자, Thread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죠?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 Thread는 그 프로세스 안에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read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한 역할을 한다 처리를 한다 프로세스 매니저가 자, 2번 Object 매니저, 객체 관리자 파일, 포트, 프로세스, Thread 등 이게 개체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윈도우젠트의 다양한 컴포넌트에 대한 이름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요 3번 Local, Processor Call, Factuality 자, 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소통을 관리한다 그렇죠? 로컬 자, LPC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다른 컴퓨터에 있을 때 통신을 관리한다 다른 컴퓨터에 있을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소통을 관리한다 아니, 이거는 로컬 시스템 안에서 통신을 관리하는 거죠 다른 컴퓨터에 있다든가 또는 원격에 있을 때는 관련이 없게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버추얼 메모리 매니저 가상 메모리 관리자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고 제외한다 메모리 관리는 각 프로세스에 전용 주소 공간을 제공하고 그 주소 공간을 보관한다 그리고 가상 메모리는 어디에 생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만들어 놓고 쓴다? 보조 기억 장치에 만들어 놓고 쓴다 보조 기억 장치 여러분들이 꼭 그것까지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7번은 3번 8번 다음 중 현재 유닉스 시스템 상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참조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도구는 뭐냐 1번 F410 얘는 포트에 관련된 정보 포트에 관련된 정보겠죠 2번 트리와이어 너무나 많이 강조했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고 무결성 점검 도구 그 다음에 Cops 이건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 있고요 L 그 다음에 4 LSOF 이게 바로 프로세스가 참조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List Open File이라는 LSOF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웹 서버에 공격을 했고 데몬을 또는 백두화를 설치했다든가 공격자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를 실행했을 때 공격자가 실행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공격의 프로세스처럼 드러나게 공격하는 그 바보 같은 공격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상상 그 프로세서 명을 숨긴다 숨긴다 하지만 그 프로세서가 숨겨 있을 때 만약에 HTTPD가 웹 서버였을 경우에 그 웹 서버 대몬을 이름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는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렵다고 그랬죠 그럴 때 알아낼 수 있는 그 명령어가 LSOF라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물론 여기에 뭐 1, 2, 3, 4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F410 그 다음 트리와이어 COPS 꼭 기억을 하시고 8번의 정답은 이제 4번 LSOF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은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아이노드에 대한 설명이다 중요하죠 아이노드 또 나왔네요 꼭 기억을 해야 될 거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개개의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의미한다 그렇죠 개개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2번 모든 파일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아이노드를 갖는다 딱 틀렸죠 여러분들이 벌써 느낌 왔을 거에요 그렇죠 모든 파일은 하나의 파일에는 하나의 아이노드만 존재한다 하나의 파일에는 하나의 아이노드만 존재한다는 것 고유한 그래야지 식별자가 될 수가 있겠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아이노드는 파일의 형태 또는 접근 보호 모드 식별자 크기 파일 실체의 주소 작성 시간 최종 접근 시간 등 특정한 파일에 관한 정보를 갖는다 3번은 맞고 틀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암기할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이노드에 아이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 4번 파일 실체의 주소로써 파일의 선두 부분에 블록 번지를 일부 직접 갖고 나머지 블록 번지는 어떻게 간접 블록 번지로 갖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9번은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2번도 틀리긴 했지만 일단 모든 파일은 하나의 파일에는 하나의 고유한 아이노드를 갖는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일단 블록은 우리가 크게 한번 볼까요 일단 수퍼블럭 그 다음 아이노드 블록 데이터블럭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능도 이론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고요 자 10번 다음은 유닉스 시스템 V 계열의 각 실행 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 실행된 것 제로 전원 꺼짐 상태 컴퓨터를 꺼도 안전한 상태 제로 제로 시스템 V입니다 리눅스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유닉스의 시스템 V와는 런 레벨이 그 다음 2번 실행 단계 1 시스템 관리 상태 이건 리눅스와 같죠 1번 싱글 모드 3번 실행 단계 S 피론 검사 단계 아니죠 S는 유닉스 시스템 V에서는 싱글 모드가 뭐냐면 S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싱글 모드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실행 단계 2 다중 사용자 모드 네 맞습니다 자 10번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스템 V라는 특정 유닉스에 대한 질문이라 좀 그러긴 하지만 이 정도는 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윈도우즈 백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즈가 꼭 정보부관 기사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것들은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암호 대안 파일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채 백업 된다 땡입니다 땡 자 암호화된 파일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채 백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NTFS는 암호화를 지원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보안 강하다고 그랬어요 압축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NTFS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FAT16이나 32 파일 시스템으로 만약에 복사되거나 또는 백업이 됐을 경우는 암호화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원에서 암호화가 풀려서 저장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채 백업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하기 위해 백업을 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백업을 하는 거죠 문제 생겼을 때 복원하려고 3번 백업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는 일요일 이런 식으로 4번 디스크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백업도 가능하다 그렇죠 백업 종류 한번 볼까요 뭐 있었습니까 1번 백업 그 다음 차등 백업 시험에 나왔었죠 정보관계사 1회에 그 다음에 증금 백업 풀 백업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11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12번 다음은 윈도우지 2000에서 인터넷의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폴더 공유에 관한 설명이다 자 폴더 공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론에서 왜 보안에 취약하니까 공유한다는 건 보안에 취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공유 폴더 자체가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는 읽기와 쓰기 접근 권한을 등록된 계정을 가진 사용자별로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윈도우지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사용자별로 이런 보안 설정을 해주려면 ntf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웹 공유만 지정해도 등록된 계정을 가진 사용자는 노컬 네트워크로 읽기 권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죠 노컬 네트워크로 읽기 권한은 그 다음 3번 윈도우지 2000 설치 시 기본적으로 c달러로 공유되어 있지 않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4번 웹 공유만 지정해도 등록된 계정을 가진 관리자는 노컬 네트워크로 읽기 쓰기 접근이 가능하다 자 맞죠 3번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윈도우지를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숨긴 공유 폴더가 어떤게 설치가 된다고 했습니까 디폴트로 지금 보면은요 12번입니다 윈도우지에서의 숨긴 공유 폴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숨긴 공유 폴더는 일단 c달러 그 다음 b달러 그 다음 admin달러 그 다음 ipc달러 이 4개의 숨긴 공유 파일이 폴더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윈도우지 2000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들어간 것이 다 숨긴 공유 폴더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폴더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폴더 ipc달러 이 폴더 인터플러시저코레라고 해서 원격에서 상대측 공유 폴더를 공유할 수 있을 때 상대측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인터플러시저코레라는 이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공유 폴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취약하니까 취약하니까 중요한가요 보안에서는 ipc달러 처음에도 당연히 출제가 됐습니다 이 ipc달러와 관련 있는 공격 ipc달러와 관련 있는 공격이 보다 null session 공격 null session을 이용한 공격 null session을 이용한 공격 null session을 이용한 공격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한번 시험에도 나왔고 또 1회에도 나왔고 2회에도 선택지에는 포함이 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12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그 다음 13번 웹브라우저로 특정 사이트를 검색하고자 URL을 입력하여 검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HTTP 하이퍼텍스트 트레스퍼 프로토콜 404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 오류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HTTP 404 하면 일단 떠올라야죠 뭐 파일락 파운드 그 이미지처럼 에러가 떴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1번 DNS에 해당 URL의 웹서버가 등록되도록 DNS 관리자에게 연락을 한다 그렇죠 DNS가 잘못 설정이 돼 있어도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 2번 해당 웹서버에 지향한 그런 웹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URL이 옳은지 확인하거나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URL 소유자에게 웹페이지 제공 여부를 문의한다 그렇죠 자 이게 맞네요 그래서 아 다시 갑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 자 파일락 파운드 제가 오류를 설명하려다 여러분들이 했는데 DNS와 관련된 게 아니라 파일의 위치를 찾는 에러가 있었죠 그렇죠 허비든과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DNS에 해당 URL의 웹서버가 등록되도록 DNS 관리자에게 연락한다 아 이건 DNS가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찾을 수 없는 사이트라고 에러가 떴을 때 지금 이해라는 뭐예요 파일을 찾지 못하는 거죠 자 2번 해당 웹서버에 지정한 웹서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URL이 옳은지 확인하거나 그렇죠 또는 URL 소유자에게 웹페이지 제공 여부를 문의한다 그렇죠 파일이 없기 때문에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통신량이 적은 시간대에 다시 접근해 본다 이럴 때는 어떤 회선이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해서 그렇죠 느려지거나 이럴 때 해당이 되는 걸 거고 4번 URL의 웹서버 이름이 표기법상 잘못 기술되어 있으므로 구조점을 비롯하여 URL 이름과 관련된 맞춤법의 정확성을 검토한다 이거는 1번 내용하고 유사하네 선택지 1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잠깐 왔다갔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여러분들 그 HTTP 이 에라 코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번 문제에서 에라 어떤 에라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더 확실하게 적어드리면 file not found 그렇죠 에라가 나와있죠 그렇죠 이게 에라 코드 몇 번이에요 404입니다 404 에라 코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HTTP 에라 코드에서 기억할 코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200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얘는 OK입니다 HTTP가 정상적으로 HTTP 프로토콜이 웹 쿼리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200 코드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403을 한번 보겠습니다 403 403 에라는 뭐냐 FORBIDEN 에라입니다 FORBIDEN 에라 FORBIDEN 에라 FORBIDEN 에라는 뭡니까 권한 허가 권한 허가 허가 거부된 에라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 정답이 되는 404 에라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FILE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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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소한 200 403 403 하나 더 추가하면 500 에라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인터널 인터널 서버 에라 서버 gezeggun 오랜만에 이론을 마치고 최후반 talks 파트6 모의고사 강의를 하려다보니까 긴장되고 흥분이 되어서 스펠링이 잘 나와 그래서 스펠링이 잘 나와 인테널 서버 에라 여러분들이 200과 403, 404, 500 이 에러코드만 기억을 하더라도 정부방기사에서 답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이론에서 여러 가지 했었죠 중요한 것도 별표도 쳐드렸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해 드렸습니다 200, OK, 403, 포업이 됩니다 권한 에러, 404, 파일러 파운드, 500, 서버, 인터넷 에러 또 하나 했었죠 이런 시간에 4XS에서 4자 들어가면 클라이언트 에러들이 모여있다 5XS, 500의 코드는 서버에 관련된 에러다 크게 구분해 놓고 하나하나 차분히 에러코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파일러 파운드 14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기본적으로 구성 가능한 보안 영역을 제공한다 다음은 이들 보안 영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익스플로러인데 뭐예요? 보안 영역에 대한 설명이래요 여러분들 익스플로러 도구에 가면 맨 밑에 메뉴가 뭐 있습니까? 인터넷 옵션 있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1번, 로컬 인터넷 영역은 방화벽 뒤에 있는 또는 조직 내의 사이트를 말하며 그걸 우리가 로컬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 사이트들은 보통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는다 그렇죠? 내부에 있으니까 얼마나 신뢰스럽습니까? 그렇죠? 2번, 신뢰하는 사이트 영역은 방화벽 내부에 있거나 혹은 방화벽 밖에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며 여러분이 가장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사이트이다 이거는 선택지 1번하고 약간 배치가 되죠 그렇잖아? 신뢰된 사이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내부에 있어야지 내부에 그런데 방화벽 밖에 있다면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2번이 딱 틀렸네요 3번, 제한된 사이트 영역은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불신하는 사이트이며 그렇죠, 제한된 사이트 이 영역은 윈도우를 새로 설치할 때 비어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사이트는 예를 들면 음란 사이트라든가 어떤 위험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에 추가를 해주게 되겠죠 그걸 제한된 사이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익스플로러에서 4번, 인터넷 영역은 기타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이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인터넷 영역입니다 14번은 2번이 틀려있다 가장 신뢰한 사이트는 어디에 있는 거다? 내부에 있다 그것도 또 방화벽 안에 보호되어 있는 사이트를 신뢰된 사이트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4번은 2번, 그 다음 15번 백오리피스는 트로이 먹마 형태로 변환시키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씁니다 15번, 그럼 우리가 사람 랩이라고 합니다 1번, 에드웨어는 뭐예요? 에드웨어 우리가 광고 목적상으로 라든가 이런 인터넷상에서 광고 목적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에드웨어라고 그러죠 2번, 인플렉스, 인플렉스는 우리가 매일 스팸메일을 걸러내는 그런 하나의 모줄이고 툴입니다 그 다음 3, 여기서 정답이 사람 랩이고요 백오리피스를 트로이 먹마 형태로 변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사람 랩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4번, 업타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상대 측의 수신을 허가했을 때 보내느냐 허가를 안 했는데도 보내느냐 또 보내놓고 허가를 받느냐 아니면 허가를 한 사람한테만 보내느냐 그래서 옵트인, 업타웃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번은 3번이 정답이고요 16번, 다음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를 요청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SSL, 시큐어 스컨네나 SET 같은 안전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 맞죠? 우리가 SSL 같은 경우, 또 SET 같은 경우는 SSL은 우리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통신, 암호화 통신을 위한 것 또 하나 SET은 신용카드로 우리 신용정보라든가 또는 인터넷 전자상가를 할 때 암호화 거래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특수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확인해야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1번은 맞고요 2번, 전자메일을 통해 PIN, 퍼스널 아이덴티케이션 넘버를 요청하는 누군가를 의심을 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PIN 번호를, 개인 식별 번호를 요청하고 물어보고 네 PIN 번호가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3번, 통제하여 있지 않은 어떤 컴퓨터에서 폼이나 암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동완성 기능을 하게 되면 때로는 어떤 쿠키 정보에 암호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접속해보면 그런 것들 보셨을까요? 물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암호 저장을 체크를 할 때도 있겠지만 안 했는데도 그게 자동으로 완성되게 되면 아이디 만들면 패스워드 직접 입력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동완성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4번, 편리함과 개인정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쿠키 정책을 수립한다 제3사 쿠키를 받아들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제1이 그렇죠 인증기관이라든가 이쪽에 쿠키를 받아들인 건 모르지만 제3사 알지도 못하는 이런 회사의 쿠키를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4번이 되겠습니다 10년권은 정답이 4번입니다 17번, 다음은 계정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정보관,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1번, 사용자 패스워드에 대한 암호화를 위해 MD파이프를 사용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닉스나 또는 리액스에서 MD파이브 해시함수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사용하죠 2번, SSL, SSL은 웹과 관련된 암호화 PGP는 메일 암호화와 관련되죠 같은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럼 안전하겠죠 3번, 시스템 관리의 편의를 위해 계정과 패스워드를 일치시킨다 이건 미친 짓이죠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똑같이 씁니다 날도 안 됩니다 4번, 틀렸고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한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불필요한 계정, 불필요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7번,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한 문제만 더 풀고 오시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가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디렉토리나 파일 권한을 보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 뭐가 옳지 않은가 볼까요? 1번, 파일을 생산할 때 소유자만이 그 파일을 접근할 수 있도록 U마스크 값을 7 빵빵으로 설정하거나 7 빵빵이라는 누구만? 이거는 반대네요 U마스크는 중요하죠 U마스크 값은 파이네나 디렉토리를 기본적으로 어떤 유저든 사용자가 생산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는 퍼미션 값을 지정해주는 그러한 명령이 U마스크라고 있습니다 또는 설정 값이 그런데 여기서 7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룹과 제3자는 다 할 수 있네 그렇죠? 이런 설정은 아주 바보 같은 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로그인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파일 안에 이 내용을 추가해 준다 여기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파일의 설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U마스크 값을 7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077로 해야 되겠죠 077로 소유자만이 파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 2번 EXT 파일 시스템에서는 리눅스의 기본 파일 시스템 그죠? Change Attract라는 속성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용해서 파일을 수정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한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함부로 변경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맞고요 3번 트로이복망, 백드와 등 파일의 변조검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파일의 무결성을 점검하고 그죠? Set UID라든가 Set GID의 설정은 최소한으로 하며 Set UID, Set GID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파일 시스템은 It's C, B,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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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파일 안에 No Set UID를 옵션으로 설정을 한다 아주 정확한 거죠 이게 우리가 특수비트에서 스티키비트 또는 Set UID, Set GID는 실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또 이것은 보안에 취약해요? 아니면 보안을 강화해 주는 것들이에요? 보안에는 취약해요 특수비트가 설정되어 있던 것들은 특수하게 어떤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해 주는 건데 그걸 설정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